자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에 낙서를 해볼까요? 저런, 친구들의 얼굴이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낙서를 지울 수 있을까요? 친구들의 얼굴을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친구들의 얼굴이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저런, 이제 크롱이 세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신나게 춤을 추면서 풍선을 타드려주세요 쌀쌀, 대단하다 어머나, 스페이스태 미션으로 출발하네요 여기는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고려해 주셔서 잉설태 이제 드라마을 비판하네요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